우리 부서 직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민 차장님하고 아직 말도 섞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차곡차곡 호봉 쌓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진급 절차 밟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자 오케이 미쓰리 나와보세요 내가 맡긴 업무는 어떻게 됐나요? 1.4분기 자료 정리 중입니다 오늘 다 끝내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나한테 다이렉트로 결제 받으세요 뭐죠? 왜 대답이 없어요? 제 직책은 분석관이고 제 직급은 6급 주사입니다 이미연 씨 또는 이 주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일 봐 미쓰리 네